지금 일어나서 이야 참 보다 비가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 시원하게 온다 이거 우리집 발코니인데 이거 침대에서 바로 머리맞춤에 있는 발코니 굉장히 시원하게 온다 아주 시원해 좀 있다가 또 저쪽 창문에서 찍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저쪽 창문에ancy 하면서 여름에 segue 외로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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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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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9 2 1 2 1 2 2 3 3 3 5 4 5 5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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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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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